진짜 역사를 보여준다 유튜브 책보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거인들이 산다는 대인국의 위치와 신라의 본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김부식을 포함해서 12명의 역사학자들이 고려 황제의 명으로 완성한 우리의 정통사서 삼국사기는 고구려 봉기, 백제봉기, 신라봉기 그리고 이 세 국가의 지리, 관직, 주요 장수편을 다룬 총 4가지의 큰 구성으로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는 이련 스님이 기록한 불교를 홍보하려고 만든 우리 역사 삼국유사에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토록 한국 사학계가 감추고 싶은 삼국사기의 내용들 제 채널을 통해서 추후에 계속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사기 지리편 신라의 강역 설명 신라는 그 영토 기록이 예책마다 서로 다르다 당나라시대 두우라는 사람이 쓴 통전이라는 책에는 신라는 원래 진안의 종족이며 백제 고구려의 동남쪽에 존재하며 동쪽에는 큰 바다가 있다고 적어놨다 신라 최치원, 신라 말기에 신라학자인 최치원은 말을 타고 다니는 마하는 고구려고 꽃갈모자를 쓰는 변화는 백제고 진안의 유민, 진안은 즉 신라다 라고 하였다 이는 사실과 같다 신당서, 구당서라는 역사책에는 백제가 된 변한 묘의 후예들이 낭낭 땅에 존재한다 라고 했으며 신당서에는 신라 동쪽에는 키가 석 장이나 큰 사람들이 있는데 날카로운 이빨과 손톱으로 사람도 잡아먹는다 그래서 신라는 소뿌로 만든 활을 지닌 군사 수천명을 항상 주둔시켰다 이는 전에만 오는 이야기로 실제 책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한나라 사서인 한서 후한서 책 기록에는 낭랑군은 현재 낙양의 동북 방향 오천리다 동북 방향 오천리다 그 책의 주석에는 낭랑군은 유주에 속하며 옛 조선이다 라고 했다 즉 계림관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또한 동해의 외딴 섬에 대인국이 있다 라고 기록해 두었지만 이를 본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신라가 세뇌 군사를 두어서 수비하게 했을까 라고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3국석에 기록된 67개의 일식 기록을 과학장비로 분석을 해보니 신라는 고구려 백제가 존재할 때까지 양자강 유역으로 집중 수도가 나오며 신라 말기에는 한반도까지 어우르는 대국으로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신라 일식의 중심지 양자강 사서의 기록과 함께 그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일명 김가장촌이다 따로 집성촌을 이루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왔다고 한다 낭낭군의 위치 낭낭군의 위치 낭낭이 있었던 곳 낙양의 음차 이 근처의 낭낭군 낭낭군이 점령되고 후에 다시 만들어진 낭낭군 즐거운 낙 물결낭 물결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낭낭군 지난해 유민들은 황화를 타고 그 아래 흐르는 회수를 타고 양자강을 타고 풀풀이 흩어졌습니다 옛날에 진나라의 땅을 빼앗은 변안 즉 백제가 차지한 요서의 진평 2군 백제는 황화의 남쪽 하남 위례성을 수도로 하고 북경은 고구려 국내성이 존재했습니다 낭낭군이 있었던 곳에서 점차점차 아래로 내려오던 진안의 유민들 양자강의 흐르는 곳 신라 개림의 중심지 이 위치에는 현재 너무나 많은 신라의 지역명들과 유적 유물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자체에서도 크게 홍보를 하고 있는 장보고의 땅 적산법화원 청해진이 있는 곳 지장보살 김교각 최치원 사원 너무나 많은 신라의 지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늘 흔했던 물소 그래서 쇠내를 만들어서 사용하던 신라 물소의 위치는 양자강 아래쪽에 존재합니다 변홍사와 또 물소가 흔했던 신라 조선시대는 이 쇠내를 보급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물소를 키우는데 실패한 이성계의 조선시대 하지만 신라에는 쇠내가 넘쳐났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의 지도를 보면 동해는 현재의 동중국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늘 동해라고 기록된 그곳에 존재했던 신라의 본토 삼국사기 신라본기 755년에는 알록산의 난으로 당나라의 왕 현종이 사천성 성도에 피난을 가게 됩니다 망해버린 당나라 신라는 절강성에서 출발해 성도에 도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라 일식의 중심지 신라 절강성에서 양자강을 타고 도착할 수 있는 곳 당나라 현종이 숨어있던 곳 사천성 성도 재번지라는 역사책에는 신라는 복건성 취안저의 바다문과 마주보고 있다 또 박지원 조선시대 후기의 팡연함 지배는 중국 복건성 취안저우가 일찍이 신라 땅이 되었다고 들었다 태백일사에는 고구려 문자왕 명치 12년에 복건성 취안저우의 많은 신라인으로부터 신릭을 거두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취안저우 당나라 사서에는 동의에는 5개의 국가가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와 외국 일본이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국과 일본을 다른 국가로 기록해둔 당나라 사서 외 집중일식 기록 관측지는 현재 중국 동남부와 타이완을 포함한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일본의 일식 기록 관측지는 현재 일본 열도로 나옵니다 백제가 폐망한 후에 건국한 일본이란 국가 자 신라 취안저우가 있는 곳 대마군도의 대만해역 자 신라의 일식 기록이 관측되는 양자관과 신라가 확장됐을 때 동신라로 불렸던 한반도 그리고 취안저우와 신라 해초 스님이 왕호천축국전을 쓰려고 출발했다는 신라의 광저우 자 그곳 옆에는 대마군도가 있는 곳에 현재 대만 타이와 큰 외국이 존재했습니다 이 해류를 따라 오키나와를 걸쳐 백제의 폐망 세력이 정착한 곳 일본의 나라 현재 교토 근처입니다 고구려 백제가 폐망한 후 북경 근처에서 건국한 바래 그리고 황하를 따라서 호연 호연국을 건국한 안시성 근처 압록강 근처에서 있었던 안록산이 이 근처에 새로운 나라를 건국합니다 삼국사기 지리편 신라강역 처음 박혁거세 때 왕성을 쌓아 금성이라고 불렀다 신라파사왕 22년에 금성의 동남쪽에 금성의 동남쪽에 성을 쌓아 월성 혹은 재성이라고 불렀는데 둘레가 1023보였다 신월성의 북쪽에 북쪽에 만월성이 있는데 둘레가 1838보였다 또 신월성 동쪽에 명활성이 있고 그 남쪽에 남산성이 있다 박혁거세 시조 이래로 금성에 계속 거쳐하다가 후세에 이르러서는 궁궐을 양쪽 월성에 많이 거쳐하였다 신라의 왕궁입니다 왕궁의 이름 금성, 월성, 만월성, 명활성, 남산성 지금 한반도에서만 신라를 찾는 학자들 이 위치들 제대로 다 비정할 수 있습니까? 금성과 월성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까? 금성의 동남쪽에 존재해야 되는 월성 그렇다면 신라 취안저우 그리고 신라 양자강 그 동쪽 동해 동해 외딴섬에 대인국이 있다 대인국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회 notion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해상 지도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대인곡, 소인곡, 가야곡 역사서의 기록과 지도의 기록이 일치하고 있는 그곳 신라 취한저우와 광저우 중간에서 대인곡과 소인곡의 위치가 존재해야 합니다 대인을 찾아보면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기서 복권성, 광동광서성을 찾아보겠습니다 대인포, 대인들의 나루토, 대인묘, 사당, 묘지, 대인산, 대인의 산정상, 대인의 마을 그리고 대인국묘, 대인의 왕궁이 있던 곳의 사당, 대인국묘 자 이렇게 보면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과 지도의 내용과 현재 현재도 지도에 남아있는 명칭들이 다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라가 세뇌 군사를 두어 늘 지키던 그곳 군사 수천명을 항상 주둔시켰다 자 이번엔 소인국을 찾아보겠습니다 소인구, 소인의 입구, 소인촌, 소인암 이렇게 복권성과 강동성 일대의 소인국마저 존재합니다 과학일식기록, 역사책, 유적유물, 현재 지도의 지역명들이 모두 일치하는 신라의 강역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라를 괴롭히던 주변의 아홉 개의 국가들 한반도에만 신라가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는 그 적대국들 신라의 영토를 이어받은 고려 고려의 영토를 나눠가졌던 명나라와 조선 조선은 고려를 한없이 미워하던 국가였습니다 날 알리는 민족은 찬란했던 역사가 제일 먼저 사라진다 제일 먼저 사라진다 왜곡된 역사책으로 우리의 남은 영토마저 노리는 주변국들 우리는 신라와 고려의 역사가 함께 숨쉬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 있는 역사 계승의 장자입니다 이제는 올바른 주체적인 역사 해석으로 주변국들에게 저항하고 반격해야 될 때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